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바닥이신 김선윤입니다. 오늘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신나게 심야상담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리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해결사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023153-2611-2612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자 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시작하는 심야상담소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께서 딱 오늘 보니까 너무 멋들어지게 입으셨어요. 제가 착장 너무 멋지다고 칭찬을 드렸는데 제 코디는 아니고요. 요즘 방송에 물이 들으셔서 물이 올라서 멋쟁이처럼 꾸미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옷 진짜 못 입습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세요? 마네킹 그대로 입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입지는 않고 집사람이 도와주는 코디라서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센스에 또 한번 감탄하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루 만에 시장이 반등을 해줬잖아요. 기관의 매수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좀 어떠셨나요? 사실 어제 외인들의 매도가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긴 했는데 외인들은 그닥 큰 흐름은 안 나왔고요. 기관들이 좀 그래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들이 그간 매도를 줄기차게 보여주다가 오랜만에 좀 이틀 연속 매수세가 좀 잡히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어제 빠진 부분을 좀 만회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르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크게 재미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 종목 자체가 좀 튀면서 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종목들은 좀 약간 눌려있는 느낌이 강하고 대형주 중심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이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그 외에 좀 테마주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그리고 그 외에 좀 종목들 자체는 좀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대형주들 그런가 그냥 테마주성 흐름들로 어제 같은 시장 제지 포장 이런 종목들 막 급등 나왔다가 오늘 도로 다시 막 밀리는 모습들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또 모더나 관련주들 또 모더나가 원체 급등하니까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흐름들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좋은 것 같은데 내 거는 그냥 그냥 그래. 약간 이런 시장이에요. 답답하죠.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가는 것만 좀 가는 약간 좀 그런 시장이 연출이 좀 됩니다. 상당히 지루하실 테지만 이 흐름 자체가 조만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런 흐름이 우려가 돼서 사실 11월장에 시장이 좀 강할 거라 예측은 했는데 강하긴 했는데 지수만 강했던 것 같고 12월부터 해서는 좀 그래도 오르지 못한 정도 따라가 주면서 최소한 12월 중순 넘어가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좀 취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시장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오히려 내년 1월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되려고 하는 건지 외인들도 사실 12월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매수를 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기관들도 그렇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평소대로 하는 거지 막 집중적인 매수 포화를 하거나 하는 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2월장 항상 그랬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이니스 필두로 IT 강사장이 연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시너지 관련 이슈들을 같이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 다시 또 파라다이스와 GK를 잘 가는 모습들 나오면서 화장품제 여행주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같이 보시고 연말을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은 정보들 4분기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더 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민감주들이 또 상승 흐름을 타다가도 조금 재미없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나 카지노나 여행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슈에 똘똘 뭉쳐서 그냥 매수가 들어오고 올려 쳐버리는데 그 외에 민감주들은 시장의 이목을 받지 못해요. 자금 쏠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식의 예탁금 자체가 60조 이상을 현재 유지하고 잘 컨트롤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도 가기 위한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70조 넘어가고 80조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 포인트 맞춰서 코스피도 3천 넘어가겠고 코스닥도 1천 이상 슈팅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지금은 그걸 준비하는 시기지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고 봐요. 코스피도 2018년도 때 고점 넘어가면서 흐름 타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긴 하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니라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조건들. 그래서 12월에 외인과 기관들 흐름이 조금 더 잘 들어와주길 바라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을 따라주면서 가는 그림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12월 다음 주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일단은 천천히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남은 12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저희는 바로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노랑이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했을까요? 바로바로 게임 관련 주 중에서요. 넷마블이 가장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네요. NC소프트와 카카오 게임즈를 제치고 넷마블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보통은 우리 멋쟁이 김선윤 해결사님 노란톡 안에서는 대부분 NC소프트나 이런 종목들 궁금해하셨을 줄 알았는데 오늘 넷마블이 1등을 했어요. 저는 늦어서 투표 못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NC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NC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방송에서 추천도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NC가 나올 줄 알았는데 NC는 이제 올라가니까 걱정이 없으신 것 같고 오히려 넷마블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이 선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게임즈들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4분기 때 보통 성수기라고 얘기하죠. 게임즈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많이 이슈거리로 됐던 것들이 이제 뭐가 있나요? 방학 때면 게임즈 매출이 올라간다. 그랬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고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또 게임즈 쪽에 매출이 좀 늘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도 있는데 그건 큰 틀에서 그렇고 넷마블이 올려쳤던 이유는 빅히트였잖아요. 빅히트로 급등이 나왔었고 빅히트 상장 전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상장 후에 더 많이 빠져버린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10월 15일날. 그런데 주가를 보기 전에 회사의 기본적인 기술적인 재무 상황을 보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작년에 이제 2조 1천억 원대였는데 올해 3분기까지 1조 8,600억 가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산술 개선으로 보더라도 작년치 대비해서 20% 이상의 매출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것이고요. 순이익도 당연히 순이익은 뭐 이미 작년치 이익을 크게 넘어간 2,300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적으로. 그러면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또 신작 게임들, 또 방학 맞춰서 매출 확대 포인트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빅히트를 보고 대응할 게 아니라 넷마블의 이 고유한 가치를 보고 대응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PER 30배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상치 실적을 본다면 그 이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그래도 완벽한 고평가 상황은 아니라 적당한 이슈거리가 있는데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빅히트의 이슈라든가 여타 지분 이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내년도 실적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넷마블 솔직하게 지금 현재 16만 원, 17만 원 위에 20만 원은 없으시겠지만 20만 4천 5백 원이 딱 이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16만 원대, 17만 원대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 가격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비중이 좀 진짜 크시더라도 물 탄다 표현하죠. 비중 확대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이 다시 올려치면 16만 원까지 흐름은 분명히 나와요. 그리 오랜 시간 안 나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16만 원 위로 볼 때가 문제인 거기 때문에 가능한 그 위에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확대하셔서 단가를 떨어뜨리셔서 최소한 16만 원까지는 맞춰주시고 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유하신다면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걸 포커스로 맞추고 대응하셔야 돼요. 절대 이 종목이 빠르게 20만 원까지 회복하기에는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6만 원까지는 금방이에요. 그러하니 단가 낮추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신규적인 접근은 현재 구간 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NC 소프트를 제치고 넷마블이 이제 1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멋쟁이 우리 김선윤 해결사님께서 정말 자주 이제 무료 온라인 방송 잘 안 해주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무료 언택트 강연회가 좀 잡혀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이게 무슨 소리죠?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죠? 그 방송도 나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 여기 나와서요? 네 나와서 하는 거고 저번에 이제 정재현 멘토님이랑 이정수 멘토님하고 셋이 나와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허반석 멘토님이랑 둘이서 두 분이서? 네 진행을 하는 거예요. 크게 뭐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도 시장 12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많이 지치실 수 있는데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좀 마인드 잡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이 종목 분석을 하실 때 좀 약간 필요 없는 분석이나 잘못된 포인트에서 이제 종목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잡아드릴까 하니까 좀 오셔가지고 같이 좀 공부하시고 빡시게 또 얘기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2021년 바닥주로 1년 농사를 끝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토요일 오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1577-745-1번으로 주시면 되니까 많은 전화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랑이 코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이제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제는 제가 말하기도 입이 아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더욱더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랑이 공부 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네 종목을 부탁할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심야상담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도 서울경제TV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좀 달려보도록 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은 좀 빡시게 달려볼 테니까요. 아 진짜요? 네 많은 상담 주세요. 아 좀 비트를 빠르게? 좀 빠르게.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인데요. 코스모 화학 가지고 있습니다. 9,154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코스모 화학 난익은 이름이긴 하네요. 위원님 최근에 사셨나 봐요. 어떻게 해볼까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이게 이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설마 설마 어제 사신 거나 오늘 사신 거는 아니겠죠? 아니길 바라시는 거예요? 네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조정을 좀 거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나쁘진 않지만 가격대가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긴 한데 우선은 최근에 이 종목 수급 상황부터 하나씩 체크해보자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외인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매수가 잡히는 것 같긴 하고 많지는 않아요. 기관들이 삼거래일제 나오고 기타보빈 쪽에서도 조금 삼거래일제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 특히나 많이 올랐던 날 외인들이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에서 어제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 보니까 외인 기관 그리고 또 기타 법인, 내 요기인까지 해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좀 매수세가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을 끌어당기는 모습. 하지만 이 종목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게 실적 개선을 봤을 때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문제가 크진 않지만 다른 부분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이 부분 자체가 조금 해결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아니에요. 업황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나 5G나 다 내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당장은 주가가 빠르게 올려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종목 자체가 좀 내년을 보고서 외인과 기관들이 조금 더 매수가 잡혀준다면 1차적으로 1,000원까지는 큰 문제는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하단 자리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 가능성 좀 1,000원 이상 보셔야 되고요. 조금 더 나와준다면 1,000,000원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1,000원은 이제 이번 달 연내 안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1,000,000원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선 더 보시고요. 1,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상담도 빨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LG유플러스 가지고 있습니다. 1만 4,000원에 무려 50%나 갖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사실 통신사 관련해서는 앞에 거래자들 시간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LG유플러스를 1만 4,000원에 갖고 있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회결사님? 꽤나 오래되셨어요. 이게 이제 올해 완전 2월달이신지 5월달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만 4,000원 이 자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말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리 같기도 한데 작년 말이신 것 같아요. 보면 주가가 뭐 통신주들 전통적으로 좀 배당 이슈가 있기도 하고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띄기도 하는 모습인데 사실 딱히 막 그렇게 이슈를 몰고서 주가가 갈 만한 게 없어요. 그냥 KT가 뭐 SK텔레콤이나 같이 봤을 때 주가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올라가더라도 크게 이슈를 받을 거리가 사실 많이 없는 거고 5G 이슈를 같이 겸해본다? 사실 그것도 아직은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통신료가 갑자기 또 올라갈 가능성? 크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으로 크게 보자면 많이 올라갔었고 조정이 지금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몇 년을 주기로 종목 자체가 패턴을 좀 바꾸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패턴을 바꾸면서 올라갈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갈 것이냐? 갈 수 있어요. 메스카까지는 갈 수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급등은 절대 안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조정 거치면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걸릴 가능성도 있고 내년도에 경기 민감주도 살아나면서 통신주 쪽으로 관심이 쏠릴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힘드시겠지만 버텨보시더거나 아니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른 수익이 나지 않을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유플러스 지금 비중도 많으시고 손실 구간이라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많은 분들 문의 주시거든요. 이쪽으로도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 또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 연결이 제일 좋아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후성요. 매숟가락 비중은요? 매수가는 9,532원이고요. 네. 5%요. 비중은 5% 정도? 네. 알겠습니다. 9,532원에 5% 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 시훈이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후성을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 봐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고.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한 11,000원 정도 되실까요? 12,000원 보고 있는데. 12,500원. 아니, 없구나. 자, 거기까지 그러면 언제 갈지 제가 짚어드리면 되겠네요. 언제 도착할지. 이게 비중이 작으니까 제가 더 추가 매수를 해갖고 갈까. 아니면은 뭐 그런 면하고 같이. 음, 알겠어요. 아니, 11,000원까지도 괜찮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후성의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좀 기관들이 잡아주고 외인들이 잡아줘야 종목이 좀 움직이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줄지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1월 달, 11월 10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좀 흘러내렸던 시점부터 계속 매도가 좀 나오는데 그게 아직 조금 멈췄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좀 멈춰줘야 종목이 좀 바닥을 다지면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최근에 보이긴 하지만 한 번 확인은 더 필요하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적 상황에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가. 뭐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 실적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피크를 찍을 거라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좀 잡혀 있는지 기관들이 좀 일부 좀 일단 정리하고 보자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혹여나 뭐 나올 악재거리나 있을까 좀 살펴보고 있긴 한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을 할 때 우선 차트적인 대응을 해보자면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아주 잘 매수를 하신 편이세요. 잘하셨고 살짝 밀리더라도 9,400원 아래 정도 9,300원대 살짝 보일 수 있겠지만 거기가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봐요. 여기서 반등을 줄 경우에 저는 1차적으로 보는 게 맥스로 봐서 1만 500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 보거든요. 우선 최소한 1만 500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 상황을 한 번 안착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이 기관들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4분기의 실적 우려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그 가격대가 1만 500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 사이라 보거든요. 그럼 저는 우선 매수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내년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급하게 매도만 하지 마시고 약간 밀릴 수도 있긴 하는데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시면서 1만 500원 정도까지 우선 한 번 참아보세요. 1만 500원이 왔을 때 그때도 기관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올라간다면 1만 1천 원 이상 뚫고 갈 거예요. 그런데 1만 500원 넘어갔는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행된다 싶으면 그때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하니 우선 홀딩하시고 최악인 요금은 9,3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하셨다가 1만 500원 이상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그때 되시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쾌하게 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성 같은 종목은 저도 정말 익숙한 종목인데요. 이정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또 들으니까 새롭네요. 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으니까 잘 대응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 한번 가볼까요?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만 원에 매수했고 25% 비중입니다.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9만 원에 25%요?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너무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김선현 의원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아침 방송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8만 3천 원인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네,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헬스케어든 제약이든 셀트리온이든 전고점은 분명히 넘어간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걱정스러울 정도로 기간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차하면 종목이 조금 깊게 한 번은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데 오늘 최근에 그래도 버티는 게 개인들의 좀 강한 매수에 어제 시장은 흐름을 탔고 오늘은 또 외인들이 나가지 않고 다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현재 솔직히 버팀목이 되는 건 기간의 매도가 1차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외인들의 좀 포지션 자체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외인들이 아침부터 해서 1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온다. 아침 오전 11시 전, 정오 전으로 해서 10만 주 이상, 갑자기 20만 주 가까운 매도가 나오잖아요, 외인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외인들이 갑자기 오전장에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좀 꺾인다 싶으시면 저 개인적인 추천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라 말씀드리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종목이 안정권에 들어가서 자기 제자리를 찾았을 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한 번 다시 종목을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잘 들고 계셨고 고생하셨고 지금부터는 조금은 매도 관점의 외인들의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오늘 조금은 매도해야 될 자리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나 이번 주장 보시면서 꼭 수익 실현하셔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들어가면 종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도 수익권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 팁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상담도 가볼까요?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카라는 비중은요? 비중은 20%고 8만 6천 6백원입니다. 8만 6천 6백원 정도요? 네, 이거 8월 말경이에요.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8월 말경이에요. 알겠습니다. LG전자 바로 제가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좋은 시기가 사실 이번 4분기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실적도 가장 좋은 시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짜증날 정도로 많이 안 좋았지만 제가 포커스로 잡은 게 외인의 강한 매도가 좀 크게 한번 나온다면 조만간 종목은 반등이 크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외인들이 되게 많은 물량, 리베란시 때문에 조금 매도가 강했었거든요. 이 이유부터 해서 다시 외인들도 그렇고 매수 가담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종목이 약간은 조금 재미가 없지만 어떤 종목을 보시면 되냐면 차트상으로는 LG화학의 10월 자리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르기 직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LG전자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자리부터 해서 빠르게 튄다면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와주면서 랠리 시작할 거고 그리고 연말까지 쭉 달리는 모습 나오면서 내년 초나 아니면 이번 달 안으로 빠르게도 10만 원 가격을 터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실적도 괜찮아질 거고 내년은 더 좋을 것이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전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되고 현 구간대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 LG전자나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약간의 시장에서 소외권에 있지만 오히려 그런 종목들 매수해 두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잘 매수하셨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10만 원까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그때 해결하시면 좋지 않을까. 우선 1차적으로 10만 원 말씀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까지 가는 그날까지 혹시나 가는 중간중간 흔들려서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 A, B 프로바이오요. A, B 프로바이오 매숟가랑 비중은요? 네 2,500원에 한 20%요. 2,500원에 20% 지금도 약 수익권이긴 해요. 그죠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 B 프로바이오 사셨는데 모더나 관련이죠? 네. 이거를 높게 잡긴 하셨어요? 네. 진짜 궁금한데 이거 언제 사셨나요? 한 5일인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들어가셨고 오늘 많이 아침에 튀어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진 못하셨는데 오늘 많이 올라갔던 게 모더나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따라 올랐던 건데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도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가 좀 올라쳐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갑자기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한데 장 출발하고서 11시 반에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를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봐보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모더나가 주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모더나 주가가 내일 아침에 받는데 밀려있다 싶으면 종목을 좀 우선 빠르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모더나가 아침에 받는데 많이 또 올라가 있다. 어제 15%가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다 한다면 역시나 오늘 같은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올랐다가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시가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아침에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신 다음에 좋다면 시가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밑으로 밀릴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가가 그나마 조금 마이너스 7, 8% 이상 가야지 매수가까지 떨어지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으세요. 다만 불안한 것은 비중이 너무 크시니 잘 고민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 뉴스나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크고 외국국 교수님하고 이사님과 의가가 합쳐서 중국하고 했다는데 그래갖고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그런 이슈거리도 다 좋은데 시청자님이 아는 내용 지금 모두가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아는 소식에 그리고 또 주가가 현재 오르기 직전 11월 9일 날 800원 정도였는데 이게 4배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슈거리는 좋은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그게 제 걱정인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내다 꽂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가 8월에 급등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약간은 어중간한 조금 중간 느낌. 진원으로 따지자면 한 3만 원 정도 자리 느낌이에요. 여기서 더 한 번 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B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 더 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한동안 계속 옆으로 흐르거나 갑자기 또 밑으로 꽂아 내린다거나 또 많이 아실 정도인데 소마젠 같은 경우도 가는 듯 싶지만 그냥 꽂아 내려버리잖아요.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올랐다 꽂아 내리잖아요. 그나마 AB 프로 바이오가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파미셀이랑 소마젠 같은 진원 같은 흐름으로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고점이라 사실 매도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큰 은봉들이 두 건 나왔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11월 24일 날 이 십자 패턴 나올 때는 고점의 십자 패턴은 조금 약간 위험한 자리거든요. 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바닥에서 십자는 상승이지만 고점의 십자는 차트상으로 기술적 대응할 때 매도 자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모더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고 내일 아침에 두 가지 전략을 드렸으니 그대로 조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 더 다른 정보가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색 오픈채팅과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동자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 이젠 입이 아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유엔님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까지 드렸으면 다음엔 어떤 상담으로 가볼까요? 문자가 또 도착했다고 합니다. SK씨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님, 8만 2천 9백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SK씨 오늘 8만 8천 9백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해결사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8월이나 9월에 매수하셨다가 이제 매수가가 오신 경우인 것 같아요. 회사 굉장히 조금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급등했던 이슈들, 외인의 좀 강한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잘 살아 움직였거든요. 근데 외인이 이틀 동안 또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잡아주면서 버티긴 했는데 오늘은 사실 또 외인들이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차트적으로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아직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좀 나오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구간만 좀 제가 잡아드린다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매수하신 구간이 거의 조심하셔야 될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봅니다. 11월에 이 자리. 이 자리가 고점으로 따져보자면 한 8만 7천 원 정도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앉는다면 한 번의 슈팅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한 9만 5천 원까지는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적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실적 흐름은 괜찮네요. 그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급하게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더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SKC는 저는 이렇게 보네요. 그래도 9만 5천 원까지는 한 번씩 기다려 보셨다가 조금 그때 봐서 그때도 외인들의 매도가 좀 강해진다면 그땐 정리하시는 게 낫겠지만 굳이 지금 당장에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SKC의 매출 확대 구조는 내년도에 더 크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이상을 보고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단기로 보셨다면 9만 5천 원 자리가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자리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C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상담도 가볼까요? 문자 상담 도착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삼성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6만 8천 7백 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수익 중이시긴 한데 더 갖고 가볼까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로직스 등등에서 앞으로 봤을 때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나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본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아직 갈 길이 한참 더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주봉 상황을 좀 크게 열어놓고 보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했을 때 주가는 10만 원대에 여유롭게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상당히 조금 많이 힘든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부분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튀는 모습이 좀 나와주죠. 근데 여기서 멈출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긴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자리로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면 약간 고점 자리 인식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자리이긴 하지만 큰 추세상으로 보자면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분 11만 원까지의 영역은 도달 가능하다. 다만 현 구간대에서 바로 올려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고 밀릴 경우에는 추세적인 흐름에서의 차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최악인 이 자리 열려 있고요. 설마 뭐 6만 원까지 올 가능성 있겠나 싶지만 일단 열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6만 8천 원, 9천 원 자리가 맥스 하단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 자리 거친 이후에 다시 한 번 랠리 펼치면서 올려치면서 쭉 올려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1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종목을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조금 기다리시면서 여유롭게 좀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대행하시면 좋은 결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생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네. 어떤 정보 갖고 계세요? 네, SM이에요, SM. 네, 매 숟가락 비중은요? 비중은 70%고요. 아휴, 네. 네, 3만 8천 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말 하지 않고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높네요, 그렇죠? 네, 지금 숨이 막힐 정도가 돼가지고. 숨이 막히세요. 그런데 SM이, SM이 수년이 4만 원 이상 안 가겠어요? SM을 좀 제가 8월, 7월, 7월 말쯤에 매수해가지고요. 네. 잘 안 내려, 수익을 조금 보고 그냥 내려가는데 정신 모차례가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지금 몇 달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지만은 이 종목 3개월 안에 4만 원 갈 거예요. 3개월 안으로. 3개월 안으로 갈 거고. SM이란 종목, 특히나 요즘에 국내 엔터주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그냥 진짜 멘탈 싸움이에요, 종목 자체가. 놔두면 올라갈 종목인데 지금 이 찰나를 견디시지 못하면 안 돼요. 견디셔야 돼요. 내년도부터 해서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이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시장 전체에 글로벌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SM이 다시 4만 원을 못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냥 논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지금 현재 주기적인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등락폭을 거듭하는데 올려치고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려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 4만 원을 못 간다? 얘는 다시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시간 요율을 가지시면. 근데 제가 짧게나마 한 3개월 요율을 가지시면은 4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만 마시면 돼요. 손절하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인드만, 멘탈만 꽉 지우고 계시면 돼요. 종목 문제 없으니까. 다만 연말 안으로는 절대 안 가요. 연말 안에는 안 간다고요? 4만 원까지는 좀 힘들고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보셔야지 빠져나오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괜찮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SM에 대해서 너무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해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채팅 한번 가볼까요? 솔브레인 가지고 있습니다. 23만 원에 60% 따상 김진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솔브레인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해결사님. 아이디가 따상이시고. 자, 솔브레인 아니 홀딩스가 아니라 솔브레인. 솔브레인 볼게요. 자, 솔브레인 23만 원대에 보유하고 계시고 비중 60%. 문제될 거 있나요? 종목 자체 원체 좀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목표가를 좀 여쭤보셨어요? 목표가? 네. 목표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따상님께서는 35만 원까지 가져가고 싶다. 35만 원이라. 다른 걸 하지. 35만 원까지. 그렇지. 너무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우선은 실적 상황이랑 원체 조처 분할되고 난 이후부터 해서 보자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차트 움직임에서는 아직은 큰 움직임 자체는 없는데 제가 35만 원까지 이거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70%, 80%, 70% 올라야 돼요. 여기서부터 해서. 35만 원까지는 보지 마시고 30만 원까지만 우선 보시죠. 30만 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그것도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테니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한 30만 원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것도 너무 긴가요? 그럼 내년 1분기까지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이것도 30만 원 정도 가려면 20%가량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대 솔브레인이 실적 대비해서 보자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그 외에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수급 상황에서도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꾸준하게 잡긴 잡아요. 외인도 그렇고. 그런데 기관들이 또 차익시라는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외인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주가가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다. 확실하게. 다만 35만 원은 아직 너무 먼 이야기고 30만 원까지만 우선은 내년 1분기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우선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드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장 전략을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요즘에 저도 그렇고요. 종목이 굉장히 좀 안 가요. 지수는 가는데 테마성 종목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단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있는 시장이고 약간의 중기적 관점으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완전 대응주들이 약간 쉬는 타이밍이 오고 테마 종목들이 완전 주저앉고 중령주, 실적이 보장된 안전한 종목들이 갑자기 또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12월 시장에 전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내년을 보고 그런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밀리면서 종목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처럼 삼성전자가 더 빨리 튀거나 할 가능성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가 가격적으로 6만 6천 원과 9만 8천 원을 7천 원, 8천 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지 않는다면 중견 기업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내일장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김선윤 의원님 이번 주 토요일에 언택트 강연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문의주시면 함께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마구마구 문의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도 잊지 마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해 주신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 해결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상담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저희 심야상담소을 활짝 오픈을 하니까 잊지 말고 찾아와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 어머니 eu TRAVE. 3NE3 5NE4 6NE4 8NE4 4NE4 5NE4 9NE4 6NE4 6NE8 8NE4 7NE4 7NE6